뱀 이빨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싶다 I'm so sorry but I'll be kill up I'll be kill up I'll be kill up 저야 가수? 뮤지션 가수? 글쎄 얼마전엔 BTS한테 피처링을 해달라고 전화가 온거야 BTS 알지? 너 대학가면 토피 시작하려고 상담 좀 했는데 자꾸 전화가 오네 얼른 먹자 단소년단 이 소년들은 뭘 하는 소년들인고 왜 내 맘을 흔드는 건데 흔드는 건데 음 마음을 흔드는 일을 하는 게로구만 요즘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